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의 나라인가? 전직 대통령도 주가 조작범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 정의를 사법 정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대한민국 증시에 뛰어들 외국자분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혐의 없다라고 처분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더 큰 대한민국의 해악을 끼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고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겠죠. 2579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3천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나쁜 일이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이를 위한 검찰의 불기소 변명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잘 들으세요. 2010년 11월 1일 3300에 8만 개 검찰은 권호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추정되지만 권호수가 매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상승세여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승세여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권호수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정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눈물겼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혐의자의 말을 받아쓰기 100점 합니까? 주식이 상승세여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매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을 매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검찰이 적어도 이런 변명과 거짓말이 맞으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요. 그 매도한 날 8만 주 3,300에 매도한 날 같은 날 다시 주식을 사드려요. 매도에 적기여서 매도했다고 변명을 해줬는데 미안하게도 그날 김건희 여사는 다시 주식을 삽니다. 얼마에 사냐. 미래에세 증권 계좌를 통해 5만 3,500주를 3,409원에 삽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요. 매도 적기인데 매도해서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털어졌는데 왜 이 사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김건희 씨는 미래에세 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 수식 47만여 줄을 꾸준히 사드려요. 매도 적기인데 왜 꾸준히 47만 줄을 사드립니까? 그래서 결국 11월 하순부터 돌연도 매도로 전환해서 2011년 1월 13일까지 미래에세 대우와 DS 계좌 등을 통해서 모두 57만여 줄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9억 4,200만 원을 벌어요. 3,130원에 매수를 해서 6,960에 매도를 해요. 따블 장사를 합니다. 이래도 아마추어입니까? 일반 투자자입니까? 주식에 조예가 없습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9억 4,200을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요.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에요. 우사인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 다 합니다. 매도해요. 건사인볼트입니까? 이걸 어떻게 검찰이 낯부끄럽게 이런 변명문을 써줍니까? 윤석열 정권은 양평고속도로 종전변경사건 디올백 명태균 공천장사 의혹 등 지금이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어요. 김건희 여사 23억 벌었죠? 김건희 여사는 23억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2조 3천억, 23조 정도 그 이상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국민은 다 버리고 한 사람만 사랑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오브 더 와이프, 바이 더 와이프, 허더 와이프 정권이에요. 검찰이 주식이 상승세여서 매도 접기라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날 다시 매수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이거 몰랐죠? 대답해 보세요. 결과는 보고받았습니다. 앞뒤가 말이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주사팀에서는 설명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 증거가 없다. 27번을 되풀이에요. 뚜렷한 자료 없다. 15번을 얘기해요. 검찰 뚜렷한 증거가 없죠. 증거가 나올까 봐 압수수색을 못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고 해줘야죠.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감옥 가니까. 증거와 법리로 불기소한 게 맞아요. 증거와 법리대로 하면 기소하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털어준 거죠.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총장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또 포함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맥박이 뛰고 있고 양심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